성탄절은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공기는 깨끗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온종일 칼바람이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마르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에서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3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에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